그런데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. 연우 형 진짜 아이돌 그룹 춤 잘 추고 영상도 있다니까요. 엑소 춤 췄던 건가요? 중독도 했었어요. 중독, 엑소 중독 춤 진짜 어려운데 그런데 그거를 형 춤을 그 춤을 형은 따로 어떻게 배우는 거예요. 배우기도 했었고요. 사실 그 처음에 제가 영상 쫓아였던 게 분홍신이었어요. 그래서 재미있어서 한번 쫓아였봤습니다. 이제 시작된 거였어요. 아니 그러면 최근에 좀 업데이트 된 춤 있어요? 좀 쉬운 거가 요즘 눈에 드는 게 뿜뿜이 재밌더라고 보면. 형 그럼 뿜뿜 한 부분 해줄 수 있어요 혹시? 그러니까 이게 춤 진짜 잘 춰 진짜 잘 춰. 이게 그냥 이렇게 뛰는 거잖아 이렇게. 아 그래? 어 이렇게 막 이러고. 이러고 하잖아요. 이러고 이러고 하잖아요. 그러다가 이제 이게 들어가는 거죠. 이런 거 볼 때 귀에 댔다가 뭐 이렇게 올라가고. 이런 거 좋아해요. 간단하면서도 재밌는 거. 가시나 같은 경우도 이제 공연 때 해서. 가시나! 가시나를. 가시나를 얘기를 했다는 건 한 번 춤을 들이 내겠다. 다 까먹었어요. 이게 총 쏘는데 어떻게 했던 거였죠? 가시나 이거 이거. 아 이거 이거 이거. 오!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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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와 맞아 맞아 맞아. 목이 여기서부터 열까지 움직이네. 아유 안 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. 목이 맛술수도 오면 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. 아 오래. 뭐? 아유 진짜 너무하네. 지금도 앨범 잘 안 됐다고 이러는 거 뭐야? 올 때도 말 없더니 갈 때까지. 안타깝다. 니들에겐 국내 최정상 댄스 트랙터 얘기 한 수 배워볼 수 있는 좋은 기회는. 거기. 네? 그 동작이 아닌 거 같은데. 어때? 좀 다르지? 네. 다르긴 하네요. 이건 내가 선배로서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건데. 너의 춤엔 소울이 없어. 춤을 출 수 있다는 건 축복이야. 지금도 누군가는 춤이 추고 싶어도 현실이란 벽에 부딪혀 춤이라는 꿈을 포기하고 있어. 왜 못 추는 건데요? 장난 아니야. 한번 불러볼래? 장난 아니에요. 장난 아니에요. 장난 아니에요. 장난 아니에요. 장난 아니에요. 우리 분위기의 종아 장난 아니에요. 장난 아니에요. 춤 추지 마. 춤 추지 말라고. 너 발라드 가수야. 몇 번을 얘기해. 발라드 가수라고. 형. 미스틱 들어오면 댄스 가수 하게 해준다고 했잖아요. 야. 솔직히 네 춤을 누가 보고 싶어 하냐. 야. 솔직히 네 춤을 누가 보고 싶어 하냐. ㄴㅊ이. 이거. 이게. 형이 좀 안되봐. 나 다 더 무서워. 아? 깜깜. 이 깜깜. 깜찬. 이 깜깜. 이게. 나 이 깜깜. 이 게. 이 깜깜 이거다. 어? 충신 충왕이